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유즈픽스 버튼과 네임레이어 리얼의인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윈도우를 핀으로 고정할 수 있고 고정한 윈도우를 네임레이어 상에서 맨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유즈픽스 버튼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고 네임레이어 리얼의인지 속성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총 3개의 윈도우가 생성되고 갓 버튼을 사용하여 윈도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. 네임레이어에는 윈도우 타이틀이 표시됩니다. 프라퍼티 뷰에서 유즈픽스 버튼 속성을 트루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네임레이어에는 각 윈도우의 타이틀이 표시되고 각 윈도우 타이틀 앞에는 핀 버튼이 표시됩니다. 핀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네임레이어에서 윈도우 타이틀의 순서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. 윈도우를 핀으로 고정해도 순서는 그대로입니다.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네임레이어 리얼의인지 속성을 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핀 버튼으로 윈도우를 고정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네임레이어에서 핀 버튼을 클릭한 윈도우 타이틀이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다른 윈도우를 고정하면 두 번째로 고정한 윈도우 타이틀이 네임레이어의 제일 앞으로 이동합니다. 즉, 가장 최근에 고정한 윈도우의 타이틀이 네임레이어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.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